기상캐스터 배혜지 제주의 관광의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과 변화를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2부 관광이 사라진다 시간으로 먼저 공정여행가인 이메지필스 이명신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 임영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없던 단어가 하나 관광업계에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로투어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신조어를 익히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묻는 일로 분주했었는데 올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20년 여행업계의 매출이 1조가 넘었던 규모에서 2천억 정도로 감소하고 또 여행업계가 9억 명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천조 원 이상의 손실이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오버투어리즘도 문제지만 제로투어리즘이라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도대체 여행자가 여행할 수 없고 또 이 수많은 세계의 일자리와 산업의 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관광이라는 것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라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여행의 변화, 관광의 변화에 대한 느낌들이 제가 한마디를 하면 아마 천마디를 들어야 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게도 제주도는 도라르방이 마스크를 쓰고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기도 하고 또 방호복을 입고 공항에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제주에서의 관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관광객이 급감해서 제주에서도 엄청나게 관광객이 사라졌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11월에는 예약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관광객들이 대안적인 관광지를 찾아서 대체할 곳을 찾아서 국내 관광의 특수가 일어나면서 그 뉴스가 또 제주도에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12월에 제주 도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금 10월까지만 데이터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11월, 12월의 데이터들을 보면 다시 그래프가 내려가기도 하겠죠. 사람들은 요즘 관광업계가 아니라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최근에 하나 발표됐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는 숙소를 결정하고 여행을 결정할 때 뭘 중심으로 했냐면 가성비를 중심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나 숙박업소를 정할 때 파란색 그래프가 교통 및 위치입니다. 내가 정한 숙소가 얼마나 교통이 편리하고 위치가 좋은가를 중심에 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떡 터지고 나서 파란색 그래프가 뭘로 바뀌었냐면 1위가 위생 및 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50%가 넘는 사람들이 여행의 숙소를 정할 때 1번의 요건을 위생이나 방역이 잘 되고 있는가로 보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그 공간의 밀집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리조트라거나 너무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테마파크라거나 또 호텔을 결정하더라도 한 번에 수백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객실을 가기보다 어떻게 여행하기 시작한 거죠? 차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거나 단독으로 펜션을 빌리거나 그리고 활동을 하더라도 실내형 액티비티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야외형 액티비티를 하면서 다른 여행의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관광이 사라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질문을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은 과연 사라진 것일까? 아까 저희가 제주도 데이터에서도 봤지만 사람들은 해외로 못 가니까 제주를 향해서 엄청나게 여행을 오고 있고요. 양양, 속초, 강릉, 동해라인으로도 엄청나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시민들에게 인천공항공사에서 물었습니다. 백신이 막 나오고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89.1%의 사람들이 왜 백신을 맞느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관광이 쫙 바닥을 치는 부위 곡선을 찍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언제든지 회복력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관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광을 어디로 가느냐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준은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관광지도 이전에 유명했던 관광지, 떴던 관광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곳을 찾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관광 프로모션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정했던 타이틀입니다. 관광은 끝났다. 그런데 그 관광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관광은 끝났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행은, 관광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혹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그것을 관광의 소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행의 진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건널 수 있을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구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이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멈춤의 시간, 지구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데 기후 위기로 가는 시계를 멈추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방식, 이전에 여행하던 방식으로는 제주가 두 개의 제주가 없는 거고 두 개의 지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관광에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개인과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 시작했고요. 실외를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국외 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또 단체 관광버스가 올해 제주에서도 단체 관광버스는 거의 멈춰있는 기사들이나 뉴스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호핑하듯이 막 찍고 다니는 여행에서 머무는 여행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고 또 무엇을 구경할 것인가 보다 내가 머무는 시간 동안 어떤 경험,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새로운 여행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되게 재미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홈쇼핑에서 캠핑할 때 쓰는 난로를 판매를 했는데 40분 방송을 편성했는데 1분 만에 준비한 분량이 다 팔려가지고 방송사고가 났다고 할 만큼 캠핑이나 차박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관광이 사라졌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관광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관광 루브루에 가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가가지고 저 모나리작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와구라구 빠글빠글 모여들던 그런 형태의 대량 패키지 관광은 어쩌면 이제 끝이 나고 있는 시대, 멸종의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건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오버투어리즘의 뉴스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뉴스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익스피디아라는 업체에서 올해 했던 조사인데요. 한국의 여행자들의 77%가 올해 아까 그 리바운드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컬 여행, 국내 여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들어간 사이트인데 여어비앤비 사이트의 메인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제 여행은 가까운 곳에서. 여행의 변화라는 것이 업계에는 훨씬 더 빨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고 가족끼리 캠핑을 하고 차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늘어나니까 캠핑 관련 사이트에서는 회원이 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데이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의 미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가 여행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패키지 투어라거나 가이드북이라거나 가이드를 굳이 요구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가치와 취향이 겹칠 때 바르셀로나에 가서 난 건축을 보고 싶은지 디자인을 보고 싶은지 이 도시 구조를 보고 싶은지 아니면 미술관을 보고 싶은지 그것을 안내해 줄 전문가가 자신만의 고유한 컨텐츠를 가지고 나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여행을 갈 때 그것은 관광이 멈춘 시기에도 온라인 투어, 랜선 투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코로나를 불러왔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한 이 지구적 멈춤의 시간에 관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전에 우리가 했던 오버투어리즘 더 많이 더 멀리 더 자주 이 형태의 관광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전환과 대안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녹색 회복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될까 저희가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여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올해 특히나 해외를 못 가서 제주를 왔던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도 자연 건강을 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주건강공사의 설문조사에 사람들이 응답한 것입니다. 전 세계 영국에서 만든 투어리즘 컨서원이라는 단체와 Responsible Travel.com에서 만든 세계 오버투어리즘 맵에 이미 제주도가 등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람들이 이제 여행지를 검색할 때 오버투어리즘 스팟이다 그러면 이제 일단 빼고 가는 그런 트렌드가 더욱더 극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광자원은 그들만의 강과해서는 안 될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저희가 관광수용력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수용력도 있고 사회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다양한 수용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수용력까지도 고려를 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고재열 기자가 업트래블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밀레니얼 세대는 여행 선택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행이 기본권이 된 이 시대에 내가 하는 여행이 그 지역의 환경을 망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곳의 바다를 더럽게 한다면 나는 그런 여행은 거부하고 싶다라는 여행에 대한 선택권과 거부권이라는 것이 여행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 수용력에는 선택적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로투어리즘하고 오버투어리즘 사이에 저희가 오늘 서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적정 관광은 무엇일까? 내년 1월부터 한라산이 다시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찬성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이 이 바다에 머무는 것이, 이 산에 있는 것이 적정한가를 묻지 않는다면 발리에서 보라카에서 터져나왔던 이 일들이 제주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찌푸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 때에 제주의 관광은 올해는 한시적으로 국내 관광객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해외가 열리고 더 많은 안전한 관광지가 열리게 되면 제주의 관광은 다시 제로투어리즘의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15분 도시를 발표하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파리의 이달고시장의 정책입니다. 파리는 그 시내의 400개의 주요 도심을 설정해서 그곳에서 5개의 업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물점, 정육점, 야채가게, 빵집 사람들이 15분 안에 걸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삶에 필요한 공간들을 보호하고 있고 대학교 앞이라면 서점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15분 도시를 선언하면서 15분 거리 안에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들을 모두 확보해 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통정책이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발상이었고요. 그것은 관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혹은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서 만약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빈 집을 사거나 빵집을 사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시가 관광에서 번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얼마나 더 안전하게 하는지 관광이라는 것이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관광이라는 것이 이 도시의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묻는 새로운 질문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전의 관광에서 새로운 관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뉴딜 정책 그리고 로컬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관광 영역까지 투여되려면 제주도의 도시정책, 교통정책, 농업에 대한 정책 이 모든 것들, 환경에 대한 관리 정책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합을 이루면서 녹색 회복력을 위한 녹색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적인 관광 정책과 관광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는 이 시기가 어쩌면 지구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행하는 시간 동안 내가 여행한 곳이 더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지켜주는 지켜지는 그런 새로운 관광이 있을 때 제주를 향해서 안심하고 오는 책임 있는 여행자가 돼서 우리들의 새로운 여행의 시대를 여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관광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임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제주 관광에도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감지되셨나요? 무슨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요. 우리 땜비 씨가 주제를 너무 무겁게 잡으셔서 제주의 관광 산업에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10만이 돼가고 있고요. 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체육도 그렇고 문화의 실적도 그런데 한 23만이 종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광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 방송 보시면 아마 그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좀 들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임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마지막에 저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 지구가 마지막 준 선물을 명심하라 이걸 아마 새겨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올 2월에 제주가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관광객이 급감됨으로 인해서 제주가 직접적으로 약 1조 5천억 정도가 상반기에만 피해를 봤다. 그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피해가 봤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3분기에 잠깐 좋아지는 듯이 보였지만 잠정적으로 저희들 12월 20일 집계를 해봤을 때 거의 일기준 60% 이상 금감하는 것들이 저희 의회에서 모니터링 해보면 그렇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광산업만 놓고 봤을 때 제주의 GRDP 약 32.8% 정도 차지하거든요. 물론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합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도 한 19% 정도를 점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 놓고 봤을 때 약 33%를 GRDP가 점하고 있고 관련해서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70%이기 때문에 이 관광산업이 제주에 어떻게 보면 참 애증도 많이 있을 테지만 앞으로 제주의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들을 포함해서 트렌드 변화에도 대응하고 관광산업이 정말 지금은 백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관광객이 줄면서 바로 취업자 수나 종사자 수로 바로 반영되는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주변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관광, 빛을 본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역에도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어릴 때 기억 떠올려보면 관광하면 굴뚝 없는 산업이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지금 두 분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 26일 날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21일 기준으로 2020년 관광객 입도 현황을 보니까 올해 총 1,007만, 6,057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1,480만 명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2 수준 그 정도인데 내국인은 25% 정도가 감소를 했고 외국인은 거의 90%가 지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월 4일에 있었던 무사증 일치중지의 영향이 아마 크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까요. 폐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산업 관련해서 우리 주류, 관광산업이라고 딱 특정은 할 수 없지만 음식점, 숙박업 관련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업이 제주시의 경우에는 732건,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36건. 그래서 대충 비율로 보면 전년보다 한 30% 가까이 이렇게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확실히 지금 잠정치고 추계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이와 관련된 어떤 실업이라든가 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상반기 때 보면 우리 실업 수당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요청 건수가 굉장히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지난 2년치를 합친 만큼의 실업급여 신청이 아마 오래 있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제주가 아무래도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면 바로 이런 어떤 고용시장의 영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잃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코로나가 닥친 이후에 사실은 트렌드가 좀 변한 느낌들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약간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제주에는 사실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관광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아까 우리 임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아마 안전한 지역, 골프장이라든지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여행들이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제주도민들은 아니 관광객이 불었다는데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트렌드 변화는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제주관광산업이 허약함을 드러내는 한 대목이기도 했던 것인데 전통적 관광산업들이 지금 변화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상당히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저는 아까 이제 임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름휴가철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또는 연휴가 끼어 있거나 진검다리 연휴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예전에는 한 2, 30년 전만 기억을 해보면 제주관광에 성수기가 있었고 비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비수기라는 개념이 좀 사라졌는데 아까 코로나 그래프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뭐냐 하면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3개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 때는 쭉 떨어지고 또 그 사이 기간에는 다시 올라가고 또 꼭지점 때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주관광에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좀 그렇죠. 관광 대체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 공간의 분산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간의 분산이라는 것도 이제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전에는 많이 주목받지 않던 것들이 밀집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하고 선택에 반영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프리랜서의 증가, 또 비정규직의 증가 또 시간선택근무제 같은 형태로 이제 고용 형태들이 굉장히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성수기, 비수기 문제에는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단체관광 중심의 그런 대형관광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멈춰있는 시간이고 여행자의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눈에 띄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오히려 로컬에는 저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작은 펜션이라든가 작은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하게 방역을 하고 가족 단위, 동호회 단위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돼주고 로컬만의 작은 어떤 자연이나 힐링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점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비행기를 많이 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가 꽉꽉 차 있고 사람들이 막 밀집해 있으니까 비행기를 한 번 타고 온 김에 제주도에 며칠을 더 있고 싶은 이런 형태로 오히려 여행 패턴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모두가 두렵지만 이 두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지도를 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두렵지만 두려움의 시대에 적확한 질문을 던지면서 녹색 전환을 향한 그런 더 많은 논의들이 제주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숙제를 많이 던져주고 있죠.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여러 가지 트렌드 변화들은 감지가 되었었어요. 사실 최근 한 4, 5년 정도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단체 관광객들은 거의 한 95% 이상이 이제는 거의 개별 관광객화는 돼 있거든요. 돼 있고 제주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과잉이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아니면 펜션들이 많이 드러나긴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상당히 V자 그래프를 그리는 이러다 보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앞으로 이 트렌드 변화를 우리가 꾸준하게 어떤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체질부터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거의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변화를 타기 시작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 사실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런 감염병 또는 재난의 시대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와중에도 사실은 저희는 일상을 이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변환이라든지 관광의 변화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해온 관광 정책 방식으로 과연 앞으로도 가속 선전할 수 있을까 계속 선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제주가 사실은 제주의 대표상 양대산업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라고 저희가 양대축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언제부터 제주가 이렇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가 되었을까 고재일 기자가 좀 명쾌하게 정리를 준비하셨나요? 제 차례가 왔군요. 감사합니다.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제주의 경제라든가 발전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는 사실 거의 아웃 오브 안중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부터 방송 뉴스에서는 요즘에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일일 입도객 현황이 이렇게 뉴스에 시작하기 전에 나오고 새해 첫 관광객에게 도지사가 직접 가서 꽃다발도 주고 천만 번째, 천오백만 번째 그걸 딱 숫자를 어떻게 쓰는지 저도 신기하긴 한데 가서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짜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70년대부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산업을 발전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두 가지 요건이 맞아 떨어졌다고 해요. 일단은 입지 여건이 뭔가 산업을 하기에는 기존 산업을 하기에는 너무 안 좋고 그런 반면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민속문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어떤 개인소득 증가나 여가에 따라서 뭔가 레저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개발상의 어떤 주요 기능 가운데 관광과 상업 기능을 제주에 부과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1972년에 박정희 정부 당시에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도단위 전국 최초의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고 제주개발에 관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광지구가 개발이 되고 요즘도 핫하지 않습니까? 공항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어떤 지하수 개발, 용천수 개발, 저수지 개발, 전화선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후에 특정 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1986년에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제주 국제자유도 추진 그리고 제주도특별법 등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금 관광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아유, 길었네요. 아유,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정책의 흐름이 쭉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형태 쪽에 좀 무게 비중이 실려 있었던 게 사실이죠.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사실은 질적 관광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도 했었죠. 했었는데 사실은 내용만 선언적 의미만 있었고 정작 중요한 질적 관광에 대한 지표 개발이라든지 질적 관광을 위한 어떤 유치 노력이라든지 마케팅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중요한 고비가 좀 약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그러니까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이전까지는 제주는 따로 어떤 관광산업에 있어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신혼부부라든가 수학여행, 단체 수학여행객들이라든가 안정적인 관광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는 사람들이 제주보다는 좀 아무래도 해외 또 특히 이제 뭐 동남아가 좀 약간 비슷한 가격이나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제주올레의 출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가항공사 출범과 겹치면서. 그렇죠. 저가항공사의 등장과 제주올레 그로 인한 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숙박시설이죠. 혼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 관광으로 가는 제주가 아니라 제주는 혼자 가야 재밌고 혼자 가야 맛있고 혼자 가야 멋있는 곳 이렇게 좀 많이 각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세 번째 큰 물결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간에 좀 대규모 자본을 유치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생력이 매우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외부 자본을 유치를 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거. 이것이 약간 어떤 저희가 달성해야 될 선인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부분들이 맞을 것이냐. 앞으로 이거를 계속 가져가도 될 것이냐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들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부작용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요 산업이니까 그걸 위해서 다 밀리게 되는데 사실은 제주도 도민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질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자원인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 이제 입산 통제를 시작한 뉴스를 보고 탐방 예약제를 보고 저처럼 제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여행자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가우디 건축물 예약해가지고 가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딱 관람하려고 들어가면 고마운 거예요. 예약제가. 왜냐하면 사람이 와그라그라한 가우디 성당을 본 것과 이렇게 듬성듬성 서가지고 쫙 내리쬐는 가우디 성당 안에서 가우디의 건축물을 관람할 때 아 고맙다. 이 밀도를 유지해주고 이 들어온 사람이 충분히 가우디 건축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관광이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써봤는데 제로투어리즘과 오버투어리즘 사이에 적정 관광의 우리가 숫자를 찾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조정해야 할 것인가를 하는 논의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의회도 참여하고 관광 산업 쪽에서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또 관광을 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광 관련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이나 함께 이 멈춤의 시간에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어떤 전환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때 저는 관광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행은 시작됐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발리에 한 달 가서 노메딕 워커 하려는 친구가 제주에 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살기를 떠나가지고 프리랜서들이 서울에 가서 일하고 제주에 와서 일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런 패턴이 늘어나니까 관계 인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단지 관광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인구화할 수 있는 관계 맺는 여행, 지속가능한 섬, 지속가능한 자연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관광에 좀 변환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저희가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사실은 도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포화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적정 수용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거기에 코로나가 오면서 안전의 문제가 겹치면서 또 다른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임 대표님의 강연을 보면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 이후의 관광은 안전과 책임을 굉장히 키워드로 한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주도가 안전하다. 사실은 그래서 국내 여행객들이 몰린 거잖아요. K-방역의 성공이 제주도에서 사실은 작동을 한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10만, 또 길 넓게 보면 30만까지 연계된 제주의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관광이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자 입장에서도 또 제주의 관광 산업이 흔들려서 여행을 올 수 없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사실은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오늘의 주제라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여행지라면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장점은. 그런데 오래 머물고 싶은 동네는 어떤 동네냐. 저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떤 지도를 먼저 살펴보냐면 코워킹 스페이스 맵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소를 정할 때 제 숙소 말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카페, 도서관, 코워킹 스페이스를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관광이라는 패턴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을 수 있는 패턴을 체류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체류하기 좋은 도시, 체류하기 좋은 장소가 되려면 거기에는 대중교통이 잘 연결돼야 되고 밀도가 관리돼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주말에 잠깐 여행을 가고 싶다 할 때 새로운 컨텐츠, 걷고 싶은 동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모두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개발해야 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여행하는 거 한번 보세요. 파리의 뒷골목을 가지, 루브르 갔다, 파리의 에펠탑 갔다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80년대 때 여행 자유화되고 처음 나, 내가 언제 또 유럽을 가버려 이럴 때고 요즘 친구들은 파리에 한 달 갔다 좋으면 다시 가서 6개월을 잊고 또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이런 머무는 여행, 관계매는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왜 제주도가 아시아의 발리가 될 수 없나요? 왜 전 세계의 발리처럼 노메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발리에 가면 노메딕 카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의 인터넷 속도는 나만큼 빠릅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속도 빠르죠. 하루에 비행 편수 이렇게 많은 관광지가 별로 없어요. 서울에 오늘 당일치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제주의 자연, 제주가 그동안 개발해왔던 관광 인프라 또 서비스업에 훈련된 이 수많은 종사자들이 앞으로 머무는 여행의 시대와 이동이 더 자유로워진 시대 또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3월에 학교에 다시 못 가면 제주에 와서 한 달을 있어도 되겠다 이 생각을 실제로 하거든요. 저희가 총량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주도에서도 사실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도의회도 그런 부분에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제주도가 방역을 잘한다고 초반에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조금 확진자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국내 관광객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관광 패턴이 변화를 했죠. 자연을 찾아가는 먹방을 찍고 다니던 패턴에서 자연에 가서 좀 즐기고 이렇게 머무는 형태로 갔는데 이제 몇 군데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총량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사실 아까 안전의 키워드로 본다고 하면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총량을 제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목도하시고 보셨나요? 일단 총량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장소를 규제하든 인원수를 규제하든 시기를 규제하든 어떤 규제의 방식인데 규제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지금 제주 관광의 상황이 더 이상 나가면 좀 약간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총량제를 검토하고 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있던 어떤 우리 관광업체 시설 자체가 과연 관광객 숫자에 걸맞는 적정한 규모였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 관광 스스로가 너무 양적 팽창에 너무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018년 7월에 발표한 제주 지역 관광객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관광의 위기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제주 관광의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드 여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사드와 코로나 이전의 제주 관광은 부가가치가 이미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산업 비중에 있어서 우리가 원투하면 농림수산업 그 다음에 관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서가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2017년 총부가 가치 기준으로 농림어업에 이어서 건설업에 밀려가지고 3위로 밀려났습니다. 관광산업이. 그래서 왜 그런 걸 보니 일단은 양적인 팽창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관광업계 스스로도 할인 판매 급증을 했고요. 과당 경쟁이 심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1인당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고 이에 따라서 고용 유발 효과도 2017년 기준으로 총 관광산업에서 908명 2015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평균 임금이 1680만 원. 관광산업이 굉장히 양적으로는 뭔가 팽창을 한 것 같은데 그 질과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이게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좋은 직장이라고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량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물론 관광객 총량제도 필요하겠지만 관광업체라든가 어떤 우리가 지역 안에 갖고 있는 산업으로서의 어떤 총량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주도에서 관광공사에서 모델로 삼아서 연구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마요르카라는 섬이거든요. 마요르카 갔을 때 제가 이 데이터를 똑같이 들었어요. 마요르카 안에 관광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1,5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벌어야 3천만 원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주도보다 한 두 배 정도가 크고 인구가 80만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굉장히 비슷하고 독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대부분 별장을 사고 이렇게 하는 섬이거든요. 그런데 마요르카가 2년 전부터 해안가에 있는 콘크리트로 된 경관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건물들을 전부 불법으로 처리하면서 다 부식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양적 관광으로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었는데 둘이 벌어서 애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살던 사회주택이라든가 일반 아파트가 전부 관광자원화되면서 주민들이 섬은 떠나야 되는 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관광총량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시기에는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볼 만한 질문인 거죠. 안전의 키워드를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여행자,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여행자가 무서우시잖아요. 어? 저 사람 마스크는 똑바로 쓰는 거야. 코로나 있는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민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여행자가 오기를 기대하게 되는 거고 여행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여행지였으면 좋겠고 좀 쾌적하고 밀도가 넓었으면 좋겠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총량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더 질이 높은 관광으로 가고 또 가족이나 단체나 개인이 오래 머무는 여행의 컨텐츠와 인프라를 교통이라든가 또 개인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갈 수 있는 작은 어떤 산책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시민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섬이라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그게 2, 3년 동안은 약간은 어렵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응하는 제주관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아까 얘기하신 책임의 부분인 것 같아요. 책임의 부분의 관점으로 볼 때 당장 저희가 논의를 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관광세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환경보정기여금이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관광세, 입두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주도를 찾아주시고 아까 우리 임 대표님 말씀처럼 제주를 아끼시는 분들이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좀 내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이걸 방식을 고민했을 때 그러면 제주에서도 노력을 하죠. 관광세율을 좀 받겠습니다. 입두세를 받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엄격한 세율법정주의잖아요. 세목법정, 지방세 기본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1국 2조세 체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해서 혼란 안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보전 협력금이다 뭐다 아니면 입장에 현실로 하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대요. 생각해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내겠다고 하는데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까 일자리 미스매치도 얘기하고 사업의 영세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과를 해서 걷겠다고 하면 이를테면 렌터카가 코로나 이전에는 만 원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5천 원을 내세요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숙박이 되게 어려운데 거기다 숙박세 개념으로 여기 관광객이 자고 있으니 돈을 더 내세요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공항만의 이용료를 내고 있으니 이용료에 얼마를 더 해주면 어떤지를 이거는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집행부가 참 그런 쪽에는 좀 더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나는 이번 기회에 좀 총량제도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여수를 가봤더니요. 여수가 가격 예고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아름다운 도시고 그리고 미리 가격을 우리 호텔은 얼마입니다. 모든 거 시청에서 관리를 해서 가격을 예고해주면 이제는 전부 다 아까 안전과 책임을 얘기할 때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그걸 보고서 예약을 하고 가더라고요. 제주가 지금 바가지 씌우지 마라. 바가지 씌우지 마라.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이 많이 와도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 논란처럼 어떻게 보면 송격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럼 책임을 강조하려면 환경보정 기업 우리가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지방비라도 들여서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환경부나 이런 데 참 이게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힘드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번 기회에 저는 아주 책상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적정 관광 이런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네요 하고 이제 끝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은 관광객들은 돈을 낼 의지가 있다는 게 여러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이번 코로나 설문조사에서 보면 안전한 숙박업소가 있다면 난 20% 이상 돈을 더 낼 의지가 있다고 대답한 결과도 80%가 나왔습니다. 돈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관광총량제라는 말로 이렇게 좁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하잖아요. 공항이 들어선다 이러면 그런데 최근에 어떤 논의가 나왔냐면 관광영향평가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정 관광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객 한 사람이 그 섬에 머물 때 하루에 1.3km 쓰레기를 남기고 현지인에 28배의 전기를 쓰고 객실 하나에서 1.5톤의 물을 쓴다는 게 투어리즘 컨선에서 발표된 자료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끼칠 영향은 단지 환경이 아니라 밀도의 문제, 안전의 문제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관광이 그 지역에 개발될 때 환경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의 삶에 또 그 지역의 밀집도 문제에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를 고려하면서 거기에서 객실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루에 입도 가능한 사람의 숫자가 나오고 교통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게 환경 부과금을 하면 되는 문제인지 이거는 개인의 노력이나 여행자의 태도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 도의 정책에서 사실은 반영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넘어서는 적정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시간이 한정 더 되니까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제주 관광이 지향해야 할 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좀 당부사항이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 기자님 먼저 가능할까요? 실제로 관광 오시는 분도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이 정말 즐겁고 뭔가 좋은 추억이 되도록 환대를 하고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주도의 수용 능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뭔가 제주만의 좀 제2방역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디벨롭을 해가지고 좀 관광 산업에서도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좀 뭔가 그런 뭔가 표준을 만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박 의원님 간단하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상당히 무겁게 왔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종교시설, 요양시설 할 것 없이 지금 공포라고 표현될 정도인데요. 꼭 정말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관주의자들은 기회가 와도 어렵다고만 핑계를 내는데 낙관주의자들은 어려움이 닥칠수록 기회를 본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도민 여러분들 정말 고생해주고 계신데 조금만 같이 노력하면 이 위기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고 또한 관광 산업도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관광 정책 그리고 이 관광이 제주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하는 정책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가지고요.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임 대표님 마지막 제언을 좀 네, 저는 제주를 사랑하는 여행자 한 사람으로 용눈이 오름 갔을 때 막 표토가 상실되고 이러는 걸 보면 화가 나는 여행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또 지금도 관광객이 너무 많은데 공항이 또 지어지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올까 제주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제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J방역이라는 것이 K방역보다 한 단계 넘어가서 된다면 저는 제주는 올해는 국내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웠지만 내년 후년이 되면 기존의 싸구려 대량 관광 패키지를 오는 사람들을 대체하는 오래 머물고 책임 있는 여행자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적절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관광을 지키는 새로운 모델을 제주가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온다는 희망과 함께 2021년 새로운 시간들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명쾌한 주는 2021년 새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랑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 1월 9일 토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